최근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의 원인으로 박삼구 회장이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무리하게 업체를 교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자금 지원 요구와 기내식 계약 연장 거절 과정을 담은 문건을 머니투데이 방송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권순우 기자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업체 LSG 코리아에 박삼구 회장에 대한 2천억 원의 자금 지원을 요구한 것은 지난 2015년 6월. 당시는 박삼구 회장이 금호그룹 재건을 위해 많은 자금이 필요했던 시점입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기내식 업체의 공정위 신고 서류에는 박삼구 회장에 대한 부당한 자금 지원 요구 과정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자금 지원 요구를 받은 LSG 코리아는 박삼구 회장에게 2천억 원을 지원하기 위해 SPC 설립 등 세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법률 검토를 했던 법무법인 김 현장은 금호그룹과 박삼구 회장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시아나항공 경영진의 선관의무 위반, 즉 배임에 해당한다고 자문을 했고, 업체는 자금 지원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이듬해인 2016년 아시아나항공 김 모 상무는 마지막 기회라며 박삼구 회장을 위해 금호 홀딩스의 20년 만기 무이자 신주 인수권부 사체를 매입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LSG 코리아는 박삼구 회장 지원을 거부하는 대신 아시아나항공에게 더 파격적으로 2,860억 원의 혜택을 주겠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 2월 아시아나항공은 최종적으로 박삼구 회장 지원권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연장 불가를 통보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LSG 코리아에 신고를 접수하고 기업 집단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대기업의 부당 지원 행위와 관련해 예외 조항을 무리하게 적용해 면제부를 주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엄정한 법 집행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계열사의 일감 계약을 통해 총수가 지원을 받았다면 부당 지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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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